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시험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필기, 실기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들 한 번에 합격하시길 원하실 겁니다. 자, 종공을 하든 비종공을 했든 누구나 한 번만에 합격하시길 다 원하실 거예요. 자, 그 방법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목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출제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출제기준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제기준 변경 전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기사시험이 2020년부터 산업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먼저 변경이 되고 2년 뒤에 산업기사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사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산업기사 문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예전에 출제되었던, 그러니까 출제기준 변경 전의 기출문제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출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출제기준 변경 전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상 합격률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시험을 보게 되면 산업기사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가 2020년, 2021년에서 2년 동안의 기출문제 그리고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기사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제작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1회를 대비를 해서 강의를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시고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과목하고 비교해서 산업기사가 어떻게 되는지 과목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출제 범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기사라면은 산업기사는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처리 자기증은요. 결과적으로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기증이 되는 겁니다. 개발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정보처리 기사가 되고 산업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기사는 고급 개발자를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는 중급 정도의 수준의 개발자를 양성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개발자를 양성을 하기 때문에 출제 범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물론 기사가 출제 범위가 더 넓고요. 수준도 약간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기사 기출 문제를 많이 참고를 할 거예요. 기사 감옥하고 산업기사 감옥하고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 분석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 변경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시험 방식은 필답형이 되고요. 주관식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필기는 사지 선당형이 되죠. 4개의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 방식이 되는 거고요. 실기는 주관식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률하고 실기 합격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실기가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주관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답을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보다는 실기가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이전에는 이제 2시간 정도 시험이 주어졌는데 이제 2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합격 점수는 이제 6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필기처럼 과락은 없습니다. 과락은 없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필기범위하고 비슷하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주관식 방식으로 실기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개발자를 양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개발자가 개발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C나, Java나, Python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당연히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죠. 그래서 SQL 활용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개발을 했을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약에 어플을 만든다라면 어플 화면이 있겠죠. 자, 여기서 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지 화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리고 개발을 할 때 테스트도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완료가 되면은 배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초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기에서 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내용들이 필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범위에서 선택해서 실기시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주관식 방식으로. 그래서 필기를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실기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물론 필기를 제대로 준비 못했다. 암기 위주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출제기준 변경에서. 이전 출제기준 변경 전하고 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기준 변경 전에는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동향, 전산영어. 이렇게 다섯 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SQL 활용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신기술 동향. 자, 신기술 동향은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 용어들이 출제가 되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신기술 동향은 다양한 과목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출제기준 변경 전에 이런 내용들도 출제기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상 합격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실기 시험의 합격률을 보게 되면 산업기사 실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정 전, 출제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는 합격률이 평균 50% 정도 나왔고요. 출제기준 변경 후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합격률을 보게 되면은 19%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제기준 변경 전에는 기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출제기준이 변경되면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식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주관식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답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산업기사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합격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기사 실기 보시면은 출제기준 변경 전에 한 45%의 합격률이 나왔는데요. 이제 출제기준이 바뀌고 난 뒤에는 기사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한 20% 정도로 해서 합격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주관식 답을 입력하는 연습까지 철저하게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와 교재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약술형이 있고 단답형이 있습니다. 약술형은 말 그대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규화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술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제2정규화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각각의 정규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고 작성하는 연습까지 충분히 하셔야만 답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답형은 반대입니다. 자, 지문이 있고요. 이 지문을 읽어서 이 정규화 입력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문을 보고 다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지문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만 보고도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약술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한 줄 정도를 해서 간략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평소에 좀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 자, 그리고 단답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용어를 묻는 문제. 자, 금방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용어를 묻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 SQL문. 자, SQL문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블랭크를 채워라. 자, 그런 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드가 있으면 코드에 블랭크를 채워라. 자,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출제 비율은 기사에 맞는 출제 비율이 되는 거고요.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약술형의 비중이 더 낮아질 겁니다. 단답형 위주로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강의 제작 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사 감옥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사하고 산업기사의 출제 범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기사에 응용소프트웨어 기초기술을 활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화면 설계는 화면 구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자,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SQL 응용. 이게 SQL 활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서 배웠던 내용이 산업기사에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 실기 과목의 일부가 산업기사 실기 과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사 기출 문제도 산업기사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강의 제작 일정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대비의 신강의는요. 1월부터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보통 실기 시험은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서 응용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부터 해서 강의를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1월부터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선행 학습 과정을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기사에서 산업기사하고 연관성이 높은 그 내용만 뽑아서 만든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사하고 산업기사 크게 다르지 않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선행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선행 학습을 하시고 1월 들어가서 신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그때는 신강의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신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선행 학습 과정은 삭제를 할 겁니다. 이거 들으실 필요 없이 본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전까지는 선행 학습 과정을 학습을 하시면 되고 1월부터는 새롭게 업로드가 되는 산업기사 신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합격 전략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인강 학습 계획표가 뭐냐면 강의 목록 1강, 2강, 3강, 4강 강의가 쭉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첫 번째 강의하고 세 번째 강의는 1일차에 학습을 하시고 4, 5강은 2일차에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험 날짜, 날짜에 맞춰서 학습을 해서 완벽한 대비가 되실 수 있도록 인강 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의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런 조언들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옆에 두시고 체크하면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비종공자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를 제작을 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이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기사도 동일하고요. 산업기사도 동일하게 NCS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NCS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강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강의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강의, 교재, 참고 자료만 있으면 합격 가능합니다. 다른 출판사 교재라든지 강의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만의 합격 전략을 보시면 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본 강의를 들으시면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럼 본 강의만 들으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출제 예상 문제도 제공을 해드릴게요. 본 강의만 듣게 되면 기본 유형의 해결 능력은 있지만 다양한 유형, 응용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충분한 연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가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퀴즈넷이라는 용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전 모의고사, 기출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스마트폰 혹은 PC에서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어요. 얼마든지 편한 시간대, 장소에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2022년 1회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합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회 시험까지는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한 번은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험에 대한 안내 말씀 그리고 합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변경이 되고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보를 찾다 보면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가지 마시고 바로 지름길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한 번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강의 하나나 잘 따라오실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